권 대표님 경매 강의 1번 하셔도 성공하실 때, 경매는 사실은, 안 불러 안 모인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안 모여 사람들이. 왜? 침 튀어서 죽을까봐 안 모여. 고품격 리얼 소통방송 잡더 라이브. 경쟁이 치열해요. 카드값도 체리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은 치열할 수 있어요. 왜?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빨리 낙찰은 끝날 거고, 경매장 분위기가, 안녕하세요. 오늘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500에 500에 400에 200만. 대한민국 법원인데. 거기서 법원에서 판사님이.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원구. 노원구 22-14 시작하겠습니다. 참치경면실. 그런 거 없습니다. 카드값도 체리 저분은 100% 30대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되고, 노량진 느낌. 요즘에 노량진도 이거 안 해요. 거의 손가락으로 수신호 하셔도 끝나던데. 권 대표님 경매 강의 1번 하셔도 성공하실 때, 경매는 사실은. 안 불러 안 모인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안 모여 사람들이. 왜? 침 튀어서 죽을까봐 안 모여. 지금 너무 힘들어, 오미크론 때문에. 안 모여. 그래서 너무 힘들어, 제가.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없어진대. 나 뭐 어떡하냐고 이제 앞으로.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고품격 리얼 소통방송. 잡더라이브. 고품격 리얼 소통방송. 감사합니다.